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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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들이 가득하니 아늑한 밤 국뿌라는 소리와 시원한 바람 나 지금 촬영과 하나가 된다 바람아 바람아 혹시 여장인가 뭐야 재수호야. 오빠. 재수호야. 재수호야. 뭐야. 전용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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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여기 안에 뭐 들었던데. 여기 안에 뭐 들었냐고. 여기 안에. 여기 안에 뭐 들었냐고. 여기 안에요. 깜짝 놀라실 텐데요. 아니 오늘 캠핑하자고. 아 좀 창피하다. 이상하겠다. 열어 열어. 길이 씨도 좀 전에 왔어요. 아니 어머 안녕. 이사무씨 인사하세요. 어머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. 길이 그 두께는. 아니 아니 아니. 아니 아니 아니. 그럼 저 길이 씨가 좀. 이렇게 좀 하고. 아니 손님한테. 아 진짜 왜. 아니 얘 이거 불살내게 되니까 물어봐. 아니 불살내는 거. 아 본체를 한번 보고. 무거워 이거. 오 이행 사람들 진짜. 내가. 아니 내가. 아니 아니 저거 저거 갖고 왔는데. 아 형님. 아 형님. 아 형님. 아이고. 비싼 비싼가 봐. 아 형님. 형님. 아니 형님. 몸을 사리시시고. 아니 저는. 머리가 좋죠. 이런 분위기인지 모르고. 박상아 선배님도 계시고. 아이돌들도 있다 그래서. 예. 저녁에 좀 재밌게 놀아볼까 해서. 와우 와우 와우. 야 여기서 사람 나오면 진짜 재밌겠다. 하하하하. 전나들이 준비를 또 해봤어요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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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일단. 요거 하나씩 쓰시고요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, 이게? 오빠, 그리고... 이게 뭐야? 안주거리랑... 이건 뭐야, 이건 뭐야? 이건 건전지를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얘가 이렇게 탁 하면 걔가 술 먹는 거예요. 제가 다 게임 속으로 갖고 다니거든요. 아, 이건 뭐야? 아, 이건 뭐야? 이게 뭐야? 아니, 와인잔을 왜 들고 다녔냐고. 뭐라고, 뭐라고, 뭐라고. 샴페인을 샴페인잔에 먹어둘 거냐고. 샴페인을 샴페인잔에 먹어둘 거냐고. 아, 이건 선물로 제가 또 하나씩 준비했어요. 이건 제가 요즘 심취한 아이싱 쿠키 두 분 새로 풀어 들어간다고 해서. 아, 선물로 갖고 오늘 했잖아, 아까. 우와, 만들었어! 미친 소 못 차느라. 오케이. 코리아나 정수 대박나세요? 이야, 감동! 너무, 너무, 너무. 이야, 안서중 대박. 이야, 안서중 대박. 이야, 안서중 대박. 안서중 대박. 아, 안서중 대박. 아, 왜 이래요? 야! 아, 이거. 깨졌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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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짓이야. 이 프로그램이 깨졌어. 이 프로그램이 깨졌어. 이 프로그램이 깨졌어. 코리아나 정수 대박. 대박이다. 대박이다. 이 상승 쪽박이네. 절반냐고, 절반! 아, 얘는 새내기가 이랬단 말이야. 그럼 이민재 씨는 바꿔줘요. 어이, 뭐하시는 거야?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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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밝아요. 어, 밝아요. 야, 불살렀다, 불살렀. 불살렀. 아니, 이거. 아, 이거하고 삼각김밥. 이건 놀아줘. 아니, 이거 쓰면 굉장히 사진이 잘 나오거든요. 어, 귀여워. 귀여워. 귀여워, 귀여워, 귀여워. 캐릭터 있잖아요. 이상훈 좀 써볼래요? 네, 네. 안다고? 아, 탤런트 또 품위 지킨다고. 에이, 써야지, 예능이든. 어, 예능이 써야지. 써야지, 써야지. 써야지. 나 짐 싸운 거 봐. 써야지, 써야지. 나 심지어 소주 한 박스 들고 왔단 말이에요. 야, 얘 이거 소유자 생겼어. 이상훈 한 박스. 실시간 검색 한 번 올라가자. 네? 우리 아까 뭐 하다 말았어요? 전 동행자 미션을 세 분이사 오셨기 때문에. 아, 맞아. 미션 성공! 어, 맞아요. 수빈이가 붙여, 수빈이가. 아, 같이. 아니, 지금 여기. 야, 지금 보니까. 예, 예. 이제 두 개 남았네. 이게 우리가 미션을 이렇게 일렬로 빙고를 하면 크루즈로 놀아, 크루즈로 놀아. 아, 진짜? 어, 진짜로. 확률만 완성이 돼요. 8하고 23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첫 회잖아요. 제작진이 뭔가 이걸 못하게 할 거예요, 분명히. 아, 진짜로 이거 왜 이렇게 하면. 아니, 크루즈 여행을 보내준다는데. 나도? 그럼. 아, 첫 번째 개수를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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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다 보내줘. 오케이. 그냥 약속해서 약속해서 약속해서. 아니, 왜 이렇게 자식이 얘기하겠냐고. 못 보낼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거야. 함정이 있는 거야. 백 프로는 무조건 하는데? 나는 무조건 하는데? 몸을 버리지 않는데? 나는 형 무조건 하는데? 하나 골라봐. 8번, 23번 중에. 8번. 조단. quality. 마이클 조단. 야, 띄른 거 아니야? 띄른 거 아니야? 띄른 거 아니야? 여기서 줘. 띄는 거 아니야? 띄는 거 아니야? 난 완전 띠려고 하네. 띄는 거 아니야. 24번. 8번이면 뭐, 24번이 뭐야? 8번이면 뭐, 24번. 봐 봐. 2개나. 제가 모를게요. 어떤 게 8번? 8번, 24번. 이게 왜 8번인가. 아니, 저희가 미리 정해오고요. 아니, 8번이건, 23번이건 둘 다 할 거 아니에요, 어차피. 그러니까 어떤 거 먼저 하세요? 여기요, 스티케이스. 8번 보내셨습니다. 형 알아요, 이런 거? 이게 뭐야? 나 좀 보자, 나 좀 보자. 빅뱅 아니야? 인간탑 전진. 그러니까 빅뱅 전진. 인간탑으로 전진하라고요. 인간탑을 만들고 전진하라고요. 인간탑을 싸서 1m 전진하는 겁니다. 하영호 씨, 하영호 씨는 어디? 4명. 4명 아래까지. 우선 맨 위에 하고. 저라고? 야, 너 진짜. 형, 위에 있으려고? 맨 밑에 있으려고. 아냐, 밑에, 중간 정도에. 가위바위보 합시다. 아니, 돌바닥에 가위바위보 아니죠? 아, 매트리스 깔아줘요? 어, 뭐 그 정도는 뭐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아니, 빨리. 모한노조는 다섯 가지 되나 보다. 그러면 밑에 네 명을 정해야 하는데 일단 여자는 올라가야 하고. 여자는 올라가야 하고. 그런 편견을 깼으면 좋겠어, 나는. 아까 가위바위보 하면 어때? 그러니까요. 그런 편견을 깨야 해요. 그러면 크루지가 안 될 수도 있어. 아, 그러면 내가 아래. 네가 올라가려고? 네가 올라가려고. 아니, 제가 맨 아래. 그 방에. 그건 아니지. 형님, 형님 밑에 할 수도 없잖아요. 오빠 머리 무게 말고. 상관없어? 상관없다고. 예능 새내기는 하지만. 그래도 형님은 어떻게 저희가 맨 밑에 이렇게 할 수 없잖아. 지금, 지금 이 중에서 골밀조가 제일 안 좋아요. 대단한 상황이구나. 지금 글루코사비를 막 탈출 없이 먹어야 해요. 형님, 소면에 거품 나와요, 안 나와요? 네? 아침, 아침 소면에 거품. 아침 소면에 있어라고. 그러면 우리 네 시 밑에 가고 형님이 위에 가고 이렇게 갑시다. 그래, 그래. 형님 그냥 하나. 하나, 둘. 아니, 그다음에 여기까지 와야 돼. 이렇게 나가면 자빠진다고. 이렇게 오고. 하나, 둘. 하나, 둘. 아니죠, 형님. 에이. 피라미드 잘 모르네. 또 잘 알아? 그럼, 그럼 당연히. 발부터 나가면 안 돼요. 발부터 나가면 안 될 거예요. 아, 손부터? 왼손. 왼손. 오른발. 아닌데. 이건 약간. 아, 이제? 네, 불러서세요. 어, 선영아.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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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야, 야. 왜? 아니, 무릎 구조가 이상한가 봐. 무릎에 두 개 같은 게. 무릎이 이상한가 봐. 무릎 구조가. 아, 이게 여기 밑에 또. 형님이 무릎에 연골이 다 달아서. 아니. 마찰이 심하다, 마찰이. 무릎 뼉 따고가 이만하셔. 어, 좋아, 좋아. 이정도 괜찮아요. 여기로 두 명이 닿으면 어떡해. 야, 꼬리 뼈를 봤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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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떻게 해. 자, 준비됐어. 꽉 잡아야 돼. 자, 갑니다. 하나, 둘,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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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앉아. 가자, 가자, 가자. 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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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자, 조심해, 조심해. 점점, 점점, 점점. 조심해. 조심해, 조심해. 조심해. 다리가 안 떨어졌다. 형, 다리가 안 떨어졌어. 아 미치겠다 이 다리 아니야. 야 야 꺼술래 자 자 다 왔어. 다 왔어 다 왔어. 하나 둘 셋. 하나 둘. 하나 둘.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성공 성공 성공. 내려와 내려와. 성공. 이게 다음번은 땀 100m 파기 이런거지. 난 파요. 단체사진 투. 하나 둘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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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왔어? 나 나왔어? 김 씨가 이제 마지막까지 시작까지 고맙습니다 어쨌든 오늘 너무 재밌었고 또 형들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았고 첫 방송인데 나와서 너무 영광이었고 아 감사합니다 코리아노스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, 저 미션하라고 안녕히 계세요 형, 저녁래요 파이팅! 마이크 빼고 가 자, 준비 히터 준비 네, 회장님 저희 손님인데 저희한테 자꾸 너무 당당하게 싶으시는 거 아니에요? 그럼 펜션 안에 들어가서 해야겠다. 남미경? 좀 미안하긴 하네. 1년째 얘기하지 마. 말하자. 아우, 밀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. 지금 이 순간 박상원 대장님께서 모신 스페셜 게스트 김웅국 씨가 오셨습니다. 김웅국 씨요. 와, 파워하네. 이 친구는 누구지? 잘 소개해. 인간. 노래 소개해 드려야지 알지. 한, 둘, 셋, 넷. 디빠빠룰라. 야, 물 새우 먹어야지. 한, 한, 한. 한, 둘, 셋, 넷. 한, 둘, 셋, 넷. 배 따분 안 하신다니까. 다시. 자, 이제 우리가 식사도 맛있게 하고 배도 좀 어느 정도 좋아하세요. 딱딱해지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진 것 같은데 이 텐트 안에 이렇게 큰 텐트가 아늑하게 좀 쳐준 것 같은데 분위기가 훨씬 좋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? 우와. 모닥불. 저희가 이 안에서 이렇게 나무를 직접 불을 때울 수도 없고 그래갖고. 아, 여기는 지금. 이런 모닥불이기 쉽지가 않지. 네, 이거 숯불을 저희가 좀 예쁘게. 숯딱불이죠? 숯딱불. 예전에 이용복 씨이랑 박윤희 씨가 모닥불의 노래를. 모닥불 피워놓고. 이 모닥불이 참 대단해 이게. 뭐야, 뭐야, 뭐야. 뭐 하신 거예요? 뭐야, 뭐야, 뭐야. 뭐 하신 거예요? 가자. 뭐, 뭐. 캠핑송 가야지. 자, 뭔가 번쩍이는데. 뭐 한 거예요? 집중 한번 하자, 이제. 아니, 인근이 뭐 저기 욕심 있어. 아니, 수비 욕이야, 수비 욕이야. 수비 욕이야, 수비 욕이야. 야, 귀여워.